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종목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상태도 좋고 이러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갖춰진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할 텐데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누버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오늘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어떤 종목에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한솔케미칼을 시작으로 대덕전자, 삼성바이올로직스, SM, VTGMP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노바렉스, 규천FMB, LX세미콘, SGC에너지, 더 네이처홀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엄선해서 선별해 오신 종목 10가지를 지금부터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에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질문 보고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첫 종목입니다. 한솔 케미칼인데요. 한솔 케미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오늘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눈에 띄는 종목인데 화학 소재 전문 업체로 배터리 소재 관련으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배터리 전기차 쪽도 그렇고 호환기, 작년보다 훨씬 더 호환기로 접어들거든요. 이로 인해 관련주들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미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보다 더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매출도 그러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익 자체도 그러한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완전 좀 심각하게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이상 밀릴 곳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차트 흐름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는 판단이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케미칼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고 주가도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노바렉스를 좀 가져봤습니다. 노바렉스요? 국내 1위 경기식 기업입니다. 일단 오송 신공장이 증설이 좀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증설 효과는 앞으로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21년 3월에 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효과가 나타나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케파가 이전에 2천억 정도여서 신공장이 나오고 이후부터는 4천억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 예측액도 사실 매출액도 3,200억으로 1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400억 원으로 41%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천억 정도 매출을 내던 회사가 이제는 3천억 그러니까 불과 3년, 4년 만에 3배 이상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케파도 4천억 이상 늘리게 되면 또 4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성장이 일어나는 회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해외 직수출 물량 비중도 좀 확대 중에 있습니다. 21년에는 8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또 300억을 예성을 하고 있고요. 동종업계 평균 PER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서는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전평가에 있고 앞으로 계속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하는 회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렉스 성장성이 있고 또 케파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의미에서 노바렉스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다음은 김선윤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유튜브에서 깍끅님이 우와 김선윤 대표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걸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뭘까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 요즘 보면 반도체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 기판 공급 좀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공급이 안정이 되는 시기 자체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 한 중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조금 발빠르게 좀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비주력보다는 고부가 제품들을 조금 위주로 해서 사업을 개편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증설, 공장 증설을 통한 매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또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 1조가 좀 매출이 안 됐는데 올해는 1조 돌파가 예상이 되거든요. 1조 클럽에 가입하면서 충분하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사실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오르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약간 롱텀으로 보시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종목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려 있을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김선윤 대표님이 대덕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송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국 쪽의 시장, 오늘 중국 시장은 여전히 춘절 연휴 때문에 쉬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재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2.48%나 상승하면서 갭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아시아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본 시장은 오늘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강보합권에서 0.04% 니케이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0.86% 상승 코스피가 코스닥은 0.64% 아까보다는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10시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 오늘 크게 빠졌지만 아시아 시장은 일단은 선방하면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 교촌 F&B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샌조님이 올림픽 스웨즈 가져오신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표가 치킨 두 마리 가격 2만 원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4분기에는 또 안정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좀 반발 심리가 있을 거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단가를 올리는 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 때는 아직 조금 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사실 2만 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이후로는 수제 맥주 사업도 이번에 새로 진출했습니다. 신사업을 새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달을 또 맥주를 하고 있고 편의점을 통해서 또 납품도 하고 있고요. 유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기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적 기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격 인상에 대한 것도 사실 당장은 반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좀 늦게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확진자 폭증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또 시작을 했고요. 월드컵도 올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기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천 F&B를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신사업, 수제 맥주 사업도 진출을 하고 여기에다가 올해 큰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수혜도 분명히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서 규천 F&B 오늘 실제로 5%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갈 거예요. 이번엔 김선영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다음 종목은 다들 좋아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큰 종목을 주셨습니다. 많이 큰 종목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도 될 것으로도 보이고 그간에 80만 원대, 90만 원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 충분하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단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첫 번째로 보는 포인트는 회사의 성장성인데 매출 자체가 매년 그래도 30% 이상씩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 CMO 위주에서 이제 조금 독자 개발하는 포인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뭐 준비 단계에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피스에 남은 지분을 싹 다 인수하면서 자회사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CMO보다는 같이 새로운 신약들을 겸비해 가면서 새로운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RNA 백신 원액의 추가 수주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이제 의학 업종 내 이제 공장들 이런 CMO 기업들이 세계 인류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내가. 그래서 충분하게 수주 강사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성장성도 보인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충분하게 작년 3월 포인트까지 빠졌다 올라오는 또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포인트까지 한번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올로직스를 다음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한때 1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갔다가 어느새 70만 원대로 내려와 있네요. 삼성바이올로직스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LX 세미콘을 좀 가져왔습니다. LX 세미콘이요. 네. 일단 비수기예요. 사실 1분기가 좀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에므도 불구하고 사실 증권가에서는 또 시장 기대치를 상해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좀 보면 일단 2분기부터 LG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야량이 좀 증가될 예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디스플레이를 채택하는 것보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사실 LG와 이런 협력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OLED 패널을 좀 LG 디스플레이 이쪽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LX 세미콘도 사실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이 이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미리 반영하는 이런 주식 시장에서는 좀 지금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고객사 점유율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한국 기술력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OLED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데 어떻게 보면 LCD 사업 쪽이 어떻게 보면 역성량을 계속했기 때문에 OLED 시장은 계속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사업 비중이 좀 큰 이러한 회사들은 좀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2년에 또 예상 실적이 PR 또 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OLED 쪽에 올해 또 아무래도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잘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김선윤 대표님 네 번째 종목 갈게요. 네 번째는 SM입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CJ E&M에서 인수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CJ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향후 이슈가 한 번 터져주면서 반짝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 한 번은 더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때가 아마 매도 시점일 것 같고 현재로서 봤을 때 SM 같은 경우가 실적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쉽게 좀 실적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그간 줄어왔던 실적이 작년부터 좀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포인트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작년보단 올해가 더 호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한 코로나에 또 아무래도 좀 마감 포인트도 커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아마 국내 이번에 오미크론 이슈 끝나고 나면 안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반기 매출 기대감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인수에 따른 주가의 급등 이후에 빠른 수익 실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M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수 가능성, 이 포인트에 수익 실현을 잘해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갈까요? 네, CGC 에너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S&P 상승이 전체 실적 성장을 계속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S&P라고 하면 사실 전력 단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 단가들이 계속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LNG 관련한 S&P 단가가 어떻게 보면 유가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경쟁 연료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면 LNG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S&P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장에서 한국 석유 같은 그러한 유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이 또 S&P 상승을 또 가져보면서 이 SGC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2021년에도 이러한 S&P 상승이 실적을 견인했는데 올해도 좀 좋은 기조를 보인다고 하면 사실 실적은 계속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 부문이 또 22년에 또 연간 흑자를 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자 상태였는데 올해는 한번 흑자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탄소 매출권 가격 상승도 이러한 SGC 에너지에 또 실적을 또 견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센트 기준으로 해서 5.6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이 또 15에서 16배 그리고 국내 기업이 9배에서 10배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SGC 에너지도 이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 하나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김선영 대표님 마지막 종목 뭐죠? 이 종목은 정말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이슈가 좀 많음에도 좀 주가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VTGMP인데 VTGMP 우선 자회사를 얘기 드리기 전에 코스메틱도 있고 코스메틱도 있고 바이오 쪽도 하고 엔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큐브 엔터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잖아요. 자회사보다 시청이 좀 작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또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즌을 비롯해서 관련주들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재미가 없어요. 아직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건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차트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20년 코로나 때의 바닥 포인트 자리까지 현재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올해 영업이 보시면 사상 최대 나올 것 같고요. 매출액도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현 상황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최소한 이 종목 8,000원, 9,000원대는 좀 가져 있어야 된다. 좀 시장에 조금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다. 이전에 이제 BTS 관련 화장품 제품도 만들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또 그와 관련된 게 없어서 이런가?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VTG MP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은 김상훈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 네이처 홀딩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네, 어떻게 보면 LF, FNF가 좀 의류 관련 회사인데 참배거를 좀 간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의류 기반으로 한 OEM 회사들 중에 좀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가 없을까 하다가 이런 회사를 좀 찾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성장성을 좀 보면 2018년도에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보면 3,60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캐파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반으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NF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 좀 다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에 이제 3월부터 중장기로 출점을 좀 본격화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밸류업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실적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들도 많고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류 사업이 좀 앞으로 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온라인 사업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주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좀 성장성을 좀 봤을 때 지금부터 좀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까지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선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종목 VTG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소외되어 있는 종목 VTGMP 소개해 주셨고요. 김선수 대표는요? 저는 교촌 FMB 좀 하고 싶습니다. 교촌 FMB 역시 교촌 FMB와 VTGMP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상반기, 하반기까지 가면서 좋은 수익 줄 수 있을지 두 가지 종목, 탑픽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